안녕하세요 A의 13 파닉스 지금 쓰기시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틀렸어요 아홉문제중에 쓰기시험 받은거 네개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소리 알파벳 또 할거야? 알파벳 해봅시다 알파벳 소리 업 하나씩 어 합쳐서 어 U는 U, U, O U, U, O 중에서 어 어 됐죠 합쳐서 어 어 업 업 오케이 소리 업 쓰기 U, P 오케이 소리 업 업 알파벳 V, E, S, T 모여서 베스트 베스트 하나씩 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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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가 아니고 베스트 윗니가 아래의 입술을 스치라 했습니다 베스트 그렇지 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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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쓰기 쉬운 친구 많았어요? 출렸어요? 아... 그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게 왜 기억이 안 날까? 알파벳 T, O, P T, O, P, 모여서? 다 하나씩 T, I, T O O? 아니, A A 합쳐서? 탑 탑 O는? O, A, O O, O, A, O 중에서? A A 그래서 모여서? 탑 근데 O 소리가 뭔가 다쳤을 때 소리 같다 그래, 내가 좀 뭐래 얘기했잖아? O, O, A, O 라고 했잖아 내가 제가 다쳤을 때 소리 탑 탑 쓰기 T, O, P T OK 그래서 쓰기 시험에서 맞았어요? 틀렸어요? 어... 틀렸어요 일단 고치세요 그렇지 그렇게 기억이 나야 된다고 계속해서 알파벳 T, E, N, T T, E, N, T T, E, N, T 모여서? TENT 하나씩 T, I, T T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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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요? 틀렸어요? 맞는 거 같은데? 아닌가? 유 유 유 Tu Ext broth t t t u t u 낭 n 어 어 르 르 르 르 르 대 아니 디 아니 에 얼 깝쳤어 이게 뭔가 있었어 언데얼이네 언데얼 언데얼이네 언데얼 언데얼 이게 무슨 엄브렐라야 엄브렐라는 그냥 유로 시작하면 엄브렐라야 다 어 글자를 좀 보세요 글자를 어 그리고 언데얼이야 언데얼 뭐라고 연습했어 너 이거 다 하쳐서 내는 소리 큰소리로 소리 내서 따라서 읽었을 거 아니야 뭐라면서 따라 읽었어 이거 언데얼 언데얼 그러면 어디 고쳐줄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는 이 에어 중에서 어 어 이렇게 힘 세게 소리나는가 어가 어 합쳐서 언데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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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내는 소리 언데얼 디따얼 이 시험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 맞습니다 틀렸어요 음 맞습니다 틀렸는데 음 그게 왜 기억이 안날까 그게 기억이 안나는건 나의 이유를 알아요 어 연서가 집에서 쓰기 연습을 마무리를 안하기 때문에 아 나 이거 다 쓸 수 있어 나 이거 이 글자 보고 읽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이 소리를 소리를 보고 여기에 이렇게 봐라 뭐하냐 머리 툭 쳐봤고 이 소리를 보고 언더라고 소리되고 언더라고 쓰기 연습을 니가 다 하고 옵니까? 다 할 수 있어라고 니가 니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틀리는 것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구분합니까? 진짜? 나 베스트 쓸 수 있어 이렇게 했어? 나 언더를 쓸 수 있다 하고 왔어? 그냥 계속해서 알파벳 T-I-G-E-R T-I-G-E-R 모여서? 타이거 타이거 하나씩 T-I-T 언제쯤 T A A-G-E-R A-G-E-R 합쳐서? 타개열 타개열이구나 이게 타개열 E가 걔가 조금 이가 애가 아니고 걔네 이 뭐 애가 아니고 뭐 아 얘 계란다 이 타기열 타기열이지 타기열 타기열 그리고 나는 아이가 아 소리난다고 가르쳐줄게 있나 내가 내가 도대체 언제 아이가 아 소리난다고 가르쳐줄게 아가 없구나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뭔데요 이에어 이에어야? 내 이름을 불러줘 얘 이름이 이인가봐 아이 이 어 도대체 여기 아가 어딨어 빨리 어디 어디 고칠지 빨리 해 하루종일 하고 있을 거야 아가 아니고 아이요 뭐라고? 아가 아니고 아이요 아이가 아이 됐어 그럼 역가기 소리가 뭐야 타이 타이 그럼 또 타이기열이야 타이기열 이 이 이가 뭐 중에 못했어 이 어 중에서 못했을 것 같아 어 그래서 타이 걸 타이걸 타이걸 소리 타이걸 타이걸 쓰기 아까 전에 연소가 선생님 뭐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없어요 그랬는데 어디 할 일이 오니 난 잘 모르겠다 뭐 할 일이 없어 네가 할 일이 찾아서 하세요 찾아서 일대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하시고요 뭐 시켜야 합니까 로봇이에요? 알카뱃? 뭐 에이 에스 이 에스 이 모여서 내는 소리 음 음... 왜? 왜고? 왜? 오케이 그럼 하나씩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씩 뭐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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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음... 이? 합쳐서? 배씨 이번에 연습하면 배씨 이러면서 소리낸 기억이 있어? 아니요 그랬을 리가 없지 얘는 배씨가 아니니까 아 연서야 내가 여섯 번째 설명할게 끝에 오는 이는 뭐? 내가 그동안 다섯 번이나 얘기했으니까 내가 끝에 오는 이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네가 좀 얘기해봐 끝에 오는 이가 뭐? 자 이제 여섯 번째 얘기한다 내가 여덟 번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번은 딱밤이야 어? 그래 안그래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9번 10번 해주냐 어?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 난다 아무 소리를 안 내니까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으니까 애가 심심하다 그래서 건너 건너집에 얘 보고 찾아가서 같이 놀자 면서 얘가 얘한테 뭐 물어본다 했어 이름 그래 이름 물어보겠지 누구누구 야 얘 같이 놀자 근데 너 이름 뭐야 했겠지 그럼 얘가 얘한테 이름 얘기해 주겠네 얘 이름 뭐야 에이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냐 한다고 했어 에이 근데 여섯 번 얘기해 줬어 에이 그래서 합쳐서 에이 뭐라고? 베이스 베이스 똑같은 얘기는 몇 번까지 해준다고? 여덟 번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 남았어 wasted 况 чтобы 베이스 워이 베이스 뭐까지 소리 베이스 써기 érience 베이스 ο이 엔이 이 optimum 베이스 еб porte 그게 기억이 나야 되는거야 연서야 그게 기억이 나야지 클래스 카드로 집에서 공부하는 거를 제대로 했단 얘기야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V A N V A N 뭐에서 내는 소리 VAN 하나씩 V 에 에 합쳐서 VAN 오케이 그래서 소리 VAN 쓰기 V 에 에랑 불 따라했어 A 합쳐서 VAN VAN 계속해서 알파벳 U M V I D R 얘가 D면 얘는 뭐하냐 아니 D가 아니고 B라고 했는데 니가 B라고 했다가 I하고 D라고 했거든요 녹음했는데 들려줄까? 녹화 다 끝나고 나 들려줄게 U M B U M M M M 뭐에서 내는 소리 Umbrella Umbrella 오케이 하나씩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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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얘가 뭐라 했는데 그럼 어딜 고쳐줄까? L은 소리 하나밖에 없는데 을 말고 다른 소리도 있나봐요 L이 을 말고 다른 소리를 뭘 갖고 있죠? 에 소리도 갖고 있어요 L이 숫자 뭐라고 써놨어 L 위에 이게 무슨 의미야 여기는 왜 4라고 써놨어 숫자 무슨 의미로 쓰는지 혹시 어떻게 연서 몰랐어 무슨 뜻인데 여기에 있는 숫자나 영어 단 영어 소리 소리 가지고 있는 소리의 개수 L은 소리 하나 갖고 있고 그 소리는 을 맞거든요 L을 모르고 쳐주려고 E가 N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? B, R, E가 무슨 소리 내야 돼? 그래서 요렇게 합치면 엄브레 엄브레 그 다음에 을 엄브레 을 그 다음 뭐? A 엄브레라 엄브레라 엄브레